대학교 임문관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ppt 페이지 보이시죠? 예, ppt 페이지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저희 학과는 저희 학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2008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약 10여 년 정도 더 운영을 했고 당시에 노인과 관련된 법제, 즉 법안들이 많이 통과가 되면서 각 학교별로 사회복지학과 안에 노인복지 분야를 지금 특성화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났고 그런 차원에서 남서울대학교가 사회복지학과뿐만이 아니라 아동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이렇게 사회복지 분야를 세 개의 특성화 분야로 나눠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복지 분야의 특성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임상 시뮬레이션, 즉 노인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 같은 경우들을 만듭니다. 2013년에. 그리고 2016년경에 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좀 많이 배출이 됐고요. 당시 중앙대, 동국대, 카톨릭대, 한양대 대학원에 진학하는 선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취업률은 학교 내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는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2년에, 2008년에 입학했던 선배들이 처음으로 1회를 졸업해요. 그리고 2015년경에 조금 상위권 대학원인 이대, 성대, 한양대, 동동여대 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경에는 연세대학교, 외국대학원 같은 경우에 진학하는 선배들까지 나타났고 현재 노인복지학과는 학교 내에서 특성화 학과로 선정이 돼서 많은 활동들이 기대되는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학과장을 맡고 있는 유태규 교수라고 하고요. 저희 학과 사무실은 인문관이라는 건물 2층에 학과 사무실이 있어요. 첫 번째 노인복지학과를 들어오신 학생들은 대다수가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꿈꾸고 오십니다. 노인복지학과 전문가라는 게 단순하게 사회복지사 혹은 노인복지사 내지는 장기요양보호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속에서 노인과 관련된 이슈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를 전부 다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노인복지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복지관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병원, 공공기관, 공사 왜냐하면 모든 이슈들이 다 노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점당 공무원, 고령 친화 산업을 담당하는 기업체 그리고 각 기업의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분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정책 공무원, 노인 전문병원이 있고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원이죠. 거기에 근무하는 현장 전문가, 복지 행정가, 실버 산업이라고 해서 요즘은 고령 친화 산업이라고 많이 하는데 고령 친화 산업 전문가, 노인복지단체 및 학계,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학교수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연구기관이라든지 법무부, 행자부, 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졸업생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 선배죠. 그 학생들이 매년 사은해라든지 스승의 날에 찾아와서 여러분들한테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한 현장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고 한 가지 저희 학과의 특이한 점은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ANM 커머스 대학이라는 곳과 E 플러스 복수하기 제도를 운영 중이에요. 즉 1학년, 2학년까지 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그리고 영어 성적이 기준 점수 이상이 되는 친구들은 텍사스 ANM 커머스 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허가받을 수 있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남서울대 학위와 미국의 텍사스 ANM 커머스 유니버스티의 학사 학위를 동일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일단 교육 목표의 가장 큰 특징은 저희 학교는 미션스쿨이라 기독교적인 사랑에 바탕을 둔 봉사활동을 매년 실시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노인정에 간다든지 그리고 복지학과의 특성상 많은 봉사활동 시간들을 제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COVID-19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노인복지 현장 실무를 많은 교수님들이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대다수시라 이분들의 실무적인 경험과 그다음에 사랑의 기독교적 사랑의 바탕의 봉사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진정한 노인복지 전문가 양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단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겠죠. 왜냐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학과에 입학하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학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취업률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의 셰필드대 지금 여러분들의 졸업생 선배들이 들어간 대학원만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숭실대, 그다음에 동국대, 서울여대 등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대학원을 선택해서 가십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수님들께서 그 대학 출신이시거나 아니면 그 대학과 많은 연구들을 같이 하고 계셔서 이미 그 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추천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입학을 하기 전부터 그 전에 대학 교수님과 교감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 본인이 공부할 마음이 있는 학생들은 사전에 교수님들과 서울의 명문대학원에 입학할 것을 상담할 수 있다면 충분히 4년 동안 대학원 진학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월드미션이라든지 굿네이버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주요한 업체들, 기관들, 공공기관들에 충분히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뜻과 열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미 진출한 곳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곳이. 그리고 농협이라든지 은행 같은 경우에도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부 출연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저희 학교는 충남 천안에 위치하고 있어요. 사실은 천안이라고 딱 얘기하기가 애매한 게 평택 바로 다음 역인 지하철 1호선 성완역 바로 앞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에 위치하지만 법정 주소로는 천안시에 위치하는 게 여러분들 취업에 좀 도움이 된다. 아니, 이건 무슨 말이냐. 법적으로 지역, 수도권 이외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한테 5%의 가산점을 주고 취업을 활성화시키는 고용장려 법안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종이라든지 오송, 그다음에 원주와 같은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기관에 천안 지역, 즉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학부를 졸업하게 되셨을 때 5%의 가산점을 받고 그 기관에 어플라이, 즉 시험을 볼 수가 있어서 합격률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기관 입사는 1, 2점이 당락을 좌우하는데 거기서 100점 만점에 5점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 득점 수가 90점이다 5%면 4.5점이 더 추가돼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자격증, 그다음에 만약에 보은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기초수급 대상자라면 훨씬 더 많은 가산점이 추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정보처리기사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 2급 정도를 미리 미리 따 놓으시고 아니면 사회조사 분석사 같은 경우들을 따 놓으면 2%, 3% 그리고 여기 학교 졸업 5% 정도를 하면 거의 10%에 육박하는 가산점을 가지고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고 공공기관 시험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학과 관련된 자격증 소개시켜 드리면요. 일단 평생교육사, 사회조사 분석사, CPR CPR은 저희 아까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아까 노인체험관이 있었죠. 그 옆에 응급구조학과가 있어요. 응급구조학과 교수님들이 CPR 자격증 과정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1급 내지 2급, 노인심리상담사 등의 관련 자격증을 취득 준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인복지학과에 들어오셔서 사회복지학과보다 점수가 저희가 약간 낮은 편인데 자격증은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회복지학과를 가시던 노인복지학과를 가던 아동복지학과를 가던 동일하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똑같이 가능하다. 다만 뭘 들어야 된다?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 선택과목 7과목 21학점만 들으시면 사회복지사 3교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 실천론,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행정론, 법제화 실천과 같은 이 과목을 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요건이요. 필수과목 10과목과 선택과목 7과목을 들으시면 사회복지사 2급 혹은 1급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다. 2급과 1급의 차이는 뭐냐. 2급은요. 여러분이 이 과목만 4년 동안 무사히 들으시면 졸업할 때 그냥 사회복지사 2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1급은 국가에서 검정시험하는 시험을 봤을 때 보고 나서 합격이 되면 1급까지 같이 취득이 가능해요. 사회에서 이 사회복지 계열을 안 넣으신 분들은 1급 취득이 절대 불가능하고요. 대학원을 단린 이후에 2급이 나오고 거기서 경력이 쌓이면 1급이 나오는 굉장히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졸업할 때 1급까지 취득이 가능하다. 여기서 사실은 취업 경쟁력이 결정되기도 해요. 교육과정 1학년은요. 일단 전공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은 과목들을 배우진 않아요. 첫 번째는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논현학, 사회복지개론 정도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노인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나 그리고 사회가 노인에 대해서 어떤 궁금점이 있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다루는 게 1학년 때 전공과목이고요. 2학년은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 법, 그리고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그런 것들이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법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에 노인의 심리 문제를 다루는 노인심리론 그리고 사회복지를 문제점을 밝혀내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계와 같은 사회복지 조사론 그리고 그렇게 조사론을 통해서 밝혀낸 자료를 분석하는 사회복지 자료 분석론과 같은 것들을 다루고요. 여기에 국가가 사회복지에 어떤 정책을 만드는지 사회복지 정책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사회복지 발달이 있었는지 사회복지 발달사, 사회복지 실천론, 요양보호개론 3학년으로 가면 조금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노인복지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발생하고 있을까 그래서 노인들이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할까 노인여가 활동론 같은 경우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케어할까 치매노인 케어론 그리고 과연 그런 분들이 모여서 사시는 요양원 같은 데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노인요양시설, 현장학습 이게 소위 말하는 인턴십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수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이수 시간들을 채우셔야 나중에 사회복지사 2급이 취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요즘 관심이 많을 수 있는 정신보건 쪽의 사회복지론도 같이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 때는 진로와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사회복지 지도감독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양 혹은 사회복지관 같은 데 인턴십을 가시면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이 사회복지 감독이라고 합니다 슈퍼바이저 외국에서 이 제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슈퍼바이저를 내가 만약에 복지관에 취업해서 다른 학생들, 나와 같은 입장의 학생들을 내가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여기서 사회복지 감독론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가르칠까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것도 4학년 때 있고요 그리고 상담 이론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내가 누구를 상담하게 되는 경험들이 경험들이 많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담에 대해서 이론 쪽으로 어떤 뒷받침이 되셔야 되니까 상담 이론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지관에 가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있는 내가 노후에 어떻게 내 재산과 건강을 관리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를 설계해주는 노후 설계와 퇴직 교육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과정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교수님들이 계세요 교수님들이 그 교수님들의 설명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은 우리 학교의 학과가 현재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린케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요양기관 파견업체죠 두 번째는 김포 지역의 자활센터 그리고 김포시 전체를 관할하는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서울권의 굉장히 큰 복지관 중에 하나인 양재 쪽에 있을 겁니다 서울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수원 보은요양원, 부천 대성병원,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체, 강남구 노인복지관, 평안의 집, 호세요양원 등등 그리고 인천의 여러 가지 문화센터, 인천 지역의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엘림요양원, 안산의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래서 단순하게 노인복지관뿐만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대다수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관 그다음에 요양병원 그리고 일반 병원하고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지도는 일단 실무적으로 문제없는 인재들을 양성한다라는 게 교과목 구성의 취지고요 두 번째는 매학기 외부실부 전문가 즉 여러분들의 선배 혹은 교수님들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특강을 매학기에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교수님들이 직접 지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턴십 과정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 훈련들을 과목별로 지도를 하고 실무 현장에 직접적으로 교수님들이 나가셔서 코비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작년에는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턴십도 없었지만 나갈 수도 없었고 그런데 그 전에까지는 매년 교수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인턴십하는 지역에 방문을 직접 하시고 슈퍼바이저와 상담도 진행하고 여러분들을 경영하고 어려운 점이 없는지를 묻고 그렇게 도움을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학과는 취업 동아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취업 동아리를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의 관장이라든지 관련된 점역 인사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제가 유태규고요 저는 정책학, 보건복지 쪽의 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천안시복지재단 이사를 맡고 있고요 경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비상임 이사를 역임하고 있거나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쪽의 보건, 복지 쪽의 평가위원을 했었고요 강남구, 광진구, 태백시, 부산의 해운대구 같은 곳에 자문위원을 하고 있고 국제협력단이라고 해외에 우리나라 전문가를 파견해서 그 나라를 도와주는 기관이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코이카거든요 그 코이카의 평가위원을 맡고 있고 산업기술평가관리위원의 평가위원 그리고 학교에 오기 전에는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죠 그 병원에 과장까지 하고 학교에 교수로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의료 쪽, 즉 의료복지 쪽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편이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취업할 때 저한테 상담을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임학과장이셨던 김진수 교수님인데요 오랫동안 현장에서 복지관 관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의 PPCWC라는 굉장히 큰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위원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많은 인천대학교 등등 부평 쪽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바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역 협회장들을 또 맡고 계셔서 이 복지관 쪽의 실무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식경과 그런 경험들을 소유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복지관 취업 시에는 김진수 교수님을 꼭 상담을 통해서 받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그리고 취업 추천과 인던십 추천도 거의 도맡아서 학과에서 하고 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정빈 교수님께서는 일찍 미국에서 석사를 마치시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그리고 미국에서 알코올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인턴십을 미국에서 많이 수행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현재 대전의정부 보령 쪽의 지역사회복지체계의 연구를 하시면서 현재 대전의 한울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각각의 협력위원들을 하시고 대전 충청 지역의 치매연구회 홍보 이사를 겸임하고 계십니다 주로 특화된 사회복지, 알코올 치료라든지 지역 복지의 주요 문제라든지 치매 쪽 문제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들을 축적하고 계시고요 현재 대전 충청 지역의 취업 그리고 대전 충청 지역의 여러 가지 많은 사례들을 알고 계시는 굉장히 훌륭하신 교수님 중에 한 분이고 학과장을 한 번 또 역임하셨었습니다 네 번째 저희 이소종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계속 학부와 석사, 박사까지 서울대학교에서 마치셨고 우리나라 국내 최대의 복지연구센터인 한국보건사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까지 하시다가 저희 학교에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연구들을 오랫동안 민간 전문가로 파견돼서 수행을 하신 바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의 자문위원이세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의 전문가들께서 수업의 팀티칭 즉 이소종 교수님께서 수업도 하시고 국민연금공단의 전문가들께서 오셔서 또 수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받으시면서 국민연금의 주요 전문가들까지 같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메리트 있고 국가적으로 사회복지에 엄청난 네트워크를 가지신 교수님이 바로 이소종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학계 정책분과위원을 하고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을 거의 이끌고 계시는 그런 교수님 중에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숙 교수님이신데요 여러분 다 아실만한 대학이죠 뉴욕 대학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유니버스티에서 소셜워크 사회복지학으로 석사를 받으셨고요 테네시 주립대학에서 박사를 받으신 정통으로 미국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그런 진짜 그냥 외국에서만 거의 10년 넘게 공부도 하시고 일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리티 펠로우십 프로그램 어워드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주요한 상도 받으셨고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Graduate Assistance Shipment 테네시 주립대학에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멘탈 헬스 정신건강과 관련된 국제 국가적 프로그램의 인턴십을 거기서 수행을 하시면서 굉장히 주요한 미국의 사회복지 흐름이라든지 미국 취업 미국 대학원 이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으시고 지금 그 미국의 정신 프로그램을 한국에 가져오셔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그런 것들로 한국 사회복지를 선진화시키는데 일조하고 계신 그런 교수님 중에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 교수님들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학과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텍사스 A&M 텍사스 커머스 대학하고 교류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해외연수도 가능하고요 NSUN 남서울 유니버시티 임상 시뮬레이션 센터가 있고 그리고 학회 사무실과 세미나실이 저희는 별도로 있습니다 많은 학과들이 자체 세미나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요 저희과 같은 경우는 학과 사무실 바로 옆에 대학원 수업 겸 학과 사무실을 같이 보유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이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입학이나 전공봉사 활동 그다음에 MT도 굉장히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말할 것도 없고요 수승의 날 그다음에 성년의 날에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저희가 교수라고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군림하거나 이런 것들이 절대 없고요 저희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학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과 소개를 다 마무리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가급적 화면을 켜주시면 좋고요 키지 않더라도 목소리만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을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대답을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은 어떻게 갑니까 혹시 그 기관을 취업했던 학생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대학원 진학을 어느 대학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그리고 학과 1, 2, 3, 4학년 때 주요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든지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학과 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은 오리엔테이션 때 여러분들 2학년, 3학년 선배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제가 학과장으로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해드릴게요 제가 보는 노인복지는 이렇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13년을 있다가 학교를 왔어요 공부만 쭉 하다가 학교에 온 게 아니고요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13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왔어요 그쪽에서 원무도 하고 기획도 하고 그다음에 병원이 요즘 연구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 파트의 과장도 하다가 왔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의료복지라는 게 주로 어떤 거냐라는 것들을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전문 분야니까요 병원 내에 의료사회복지사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의료사회복지사를 뽑게 돼 있어요 병원들이 물론 300배드 미만의 병원들은 의료사회복지체계가 없어도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에 300배드 이상의 병원들이 몇 개나 될까 한 5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 명씩만 그 병원들이 신규 채용을 해도 500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아요 한 반 정도 뽑으면 뽑을까? 그리고 요즘은 병원들이 기존의 직원들을 의료사회복지사로 많이 채용하기도 하고 거기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겸직시키고 하기 때문에 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한 200명 정도는 뽑지 않을까 싶어요 매년 그런데 의료사회복지는 특이하게도 임상실습을 거칩니다 즉 1년 최소 1년 한 2년 정도까지 임상실습을 거치는데 실습 과정이 대부분 대학원에서 많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의료복지대학원, 의료 임상을 할 수 있는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전에 임상실습을 하기, 임상대학원을 들어가기 전에 의료사회복지를 하는 병원에서 인턴십을 해야지만 대학원 진학과 나중에 임상사회복지사라는 걸 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의료기관에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어 점수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병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매년 합니다 매년 의료사회복지에 대한 특강들을 매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충족 안 되는 부분들은 제 연구실로 찾아오시면 제가 충분히 의료사회복지 병원에서 내가 복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의료사회복지사로 취업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드렸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이외에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싶다 나는 큰 사회복지관에 취업하고 싶다 나는 집 근처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취업하고 싶다 나는 내가 삼촌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있다 혹은 우리 삼촌이 혹은 내가 아는 분이 요양보호사로 있는 곳이 있던데 그것이 괜찮다고 하더라 나는 그것에 취업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대학 공부도 하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는 좀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싶다라든지 재작년에 연세대학교에 취업한 저희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번에 졸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이미 다 대학원에 진학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고려대는 없군요 우리과는 없고 우리는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이 정도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서울대 노인복지학과에 입학하는 게 절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충분히 공무원도 될 수 있고 공공기관도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공공기관은 5% 가산점이 있다 여러분이 경기권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5% 가산점이 날아간다 이 천안 지역, 경기, 인천, 서울 2회 지역의 대학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한테만 5% 가산점이 주어진다 이 부분이 취업할 때 여러분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학교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문사회학관이라는 건물이 있고요 이 인문사회학관에 들어가는 풍경이 이 풍경입니다 지금 이 풍경, 이 풍경이 인문사회학관 풍경이고 그리고 학교에 한번 여러분들이 와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이게 이제 학교 전경이에요 생각보다 학교가 작지가 않아요 약 한 30만 평 정도 되고 여기 호수가 하나 있고요 이쪽이 1번 국도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올라,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평택이 나오고요 여기서 한 15분 정도 내려가면 천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길로 해서 쭉 나가면 북천안 IC라 그래서 학교에서 5분도 채 안 걸리는 고속도로 IC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주차장 보이시죠 여기가 이 주차장, 이 주차장 이 주차장이 버스 주차장이라서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가 수시로 다닙니다 그리고 셔틀버스가 영등포, 인천, 강남, 남부터미널에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학하는 데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기숙사예요 이게 새로 지은 신관이고 이게 구관인데 학교에서 먼 거리의 학생들 그리고 신입생 위주로 기숙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기숙사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유리관으로 돼 있는 여기가 도서관인데요 공부방이죠, 스터디 룸 공간인데 스터디 룸존인데 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가 지금 산학협력관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본관입니다 본관, 학교의 본관이고 여기 뒤쪽이 학교에 처음 와보신 분들 그리고 학교를 구경하기로 오신 분들은 학교가 너무 깨끗하다 학교가 꼭 국립공원 관리하는 곳 같이 쓰레기 하나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학교의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요 여기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잔디구장이 있고 여기에 농구 코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화단이 이렇게 있죠 여기 뒤에는 성산이라 그래가지고 한 15분 정도 올라가면 체육공원이 하나 있고요 더 올라가면 정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운동하기 굉장히 좋고요 여기 학교 뒤쪽에 CC동선이라고 해서 넓은 잔디밭이 있어요 가서 광합성하기 좋습니다 산책도 하고 여기가 주로 졸업식, 입학식을 하고 있는 화전관이라는 곳입니다 계단이 인상적이죠 여기에 이제 실용음악과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어요 실용음악과 유리상자 아시죠? 유리상자 교수님이 여기 전임교수로 계세요 여기가 도서관입니다 성암중앙도서관이고요 여기 참 아름답죠 여기가 학교 안에 있는 호수가의 노을이 바라보이는 곳이고 여기 바로 건너편이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담소도 마시고 멋진 풍경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통합거치죠 학교 뒤쪽에 사찰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이 사찰에서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눈 왔을 때 학교 풍경이고요 이게 정문입니다 이게 아동복지관 뒤쪽에 보이는 관이고 그리고 학교에 드론 실습장이 있어가지고 드론 실습도 가능합니다 여기가 이제 수영장 국제교육역의 수영장, 배드민턴, 농구, 헬스클럽, 스커시를 할 수 있는 종합체육관입니다 여기에 사우나 시설도 있어가지고요 학생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사우나, 스커시, 헬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 사우나하고 헬스, 스커시를 이용하는데 한 달에 한 3, 4만 원 정도 내시면 여기서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학교에서 정문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본관이고 이쪽이 중앙도서관 쪽에 삐잉도는 회전하는 지점이고 여기가 지금 드론 실습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드론 실습장 여기 양궁장도 있거든요 드론 실습장 옆에 여기가 위에서 본 호수고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버스 정류장입니다 고속버스, 셔틀버스 그다음에 좌석버스 여기가 이제 다 씁니다 웬만한 곳은 다 가요 강변, 잠실, 강남, 남부터미널 그다음에 영등포, 인천 다 갑니다 여기가 지금 중앙에서 학교에서 본 꽤 큽니다 학교 부지가 30만 평 정도 되니까요 여기 기숙사고요 아까 말씀드린 산학협력학 기업들이 온 곳이고 이게 낮에 본 여름 낮에 본 호수과 풍경이네요 중앙도서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학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밥도 먹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관들이 여기 몰려 있고요 여기 지하에 편의점, 안경점, 헤어색, 우체국 여기 다 있습니다 지금 다 운영하고 있고요 복사점도 여기 밑에 있고요 특별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이걸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질문이 있다면 언제라도 학과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과 사무실이 041-580-2750으로 전화해 주시면 학과의 조교가 전화를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교수님별의 전문 분야별로 상담을 원하시면 교수님들의 핸드폰들을 혹은 학과 연구실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전화를 하셔서 직접적으로 하셔도 되고 학과 조교를 통해서 메일이라든지 질문지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취업과 그다음에 알찬 대학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설명과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